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그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늘 느닷없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있는 30대가 안타깝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번 관련 소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의 소병원 의원과 질의응답을 나눴는데요. 민주당의 소병원 의원은 지금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아파트 등 임대주택이 개인들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냐고 물어보니까 이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법인하고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끌이라는 건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집을 사고 있다는 뜻으로 30대들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긁어모을 수 있는 데까지 다 긁어모아가지고 집에다 올인을 때리고 있다는 얘기죠. 아무튼 김현미의 이런 답변에 대해서 민주당의 소병원은 언론을 향해서 언론의 탈을 쓴 어둠의 세력이다 라는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마치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언론들의 탓인 것처럼 이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기도 했는데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었고 이 효과가 8월부터 작동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말은 8월이 지나야지만 통계에 반영이 되는 것이라면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들은 7월 통계는 법이 통과되기 전에 거래된 것이기 때문에 법 통과 이후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또한 지금 최근에 시장에서 객 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현미 장관의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아 진짜 사고방식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김현미 장관의 지금 30대들이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게 안타깝다라는 식으로 무슨 뭐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본인이 지금 남일 보듯이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30대들이 지금 왜 영끌을 해가지고 집을 사려고 그렇게 됐습니까? 그렇게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이번 정권의 부동산 실패를 바라보면서 이 30대들이 지금 당장 어떻게 해서든 집을 사지 못하면 아 이거 진짜로 평생 집을 사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지들이 정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30대들에게 이런 시그널을 줘놓고 현 정부의 정책을 못 믿어가지고 지금 30대들이 이런 패닉 바잉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를 보면서 와 진짜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놈의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는 도대체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현미 장관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마치 이번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 처음 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정권에서 벌써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20번 이상 정책을 쏟아냈고 매번 정책을 쏟아내고 그 정책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때마다 했던 말들이 조금 더 지나면 정책의 효과가 나온다. 원래 정책이라는 것이 시간이 좀 지나야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그 8월 달에 낸 부동산 정책이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 앞뒤가 지금 맞는 얘기인가 싶어요. 이게 지금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관련 법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었고 이 효과가 8월 부터 지금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거의 장담하듯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지나가지고 이번에 낸 부동산 정책마저도 효과가 없으면은 그때 가서는 부동산 정책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는데 이 30대가 정부의 정책을 믿지 못하고 패닉 바잉을 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가 없었다. 또 이런 얘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티즌들 역시도 김현미 장관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진짜 황당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당신이 잘못해서 젊은 사람들이 피를 보고 있지 않는가 너무 뻔뻔한 거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정신이 나간 거냐 집값을 지금 얼마나 올려놓고 조금 떨어졌다라고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냐 왜 집을 사냐고 지금 훈장질하면서 지저대고 있는 것이냐 라는 의견도 있으며 자기들 정책 실패한 것을 왜 30대한테 뒤집어 씌우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 이해를 못할 양반들이라니까 지금 본인들이 고개를 못 들고 죄송해도 모자를 판국인데 지금 오히려 아 지금 집을 왜 사냐 진짜 안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도대체 뭐 시간이 지나보면 알겠죠 이번에 집을 산 30대들이 과연 승자가 될지 아니면은 정말로 김현미가 이야기한 것처럼 안타까운 상황을 맞게 될지 아마 시간이 알려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관련해가지고 지난달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이거 관련해가지고 해당 법안을 통과를 시킬 때 대형 사고를 친 것으로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관련 소식을 보면은 민주당이 지난달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때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한 차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하면서 집주인에게 보장을 해주겠다고 한 이 갱신 시 전월세 5% 인상 이 제도가 사실상 지금 무용지물로 드러나서 이게 논란인데요 이게 왜 무용지물이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무조건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법안 심사를 완전히 졸속으로 해가지고 입법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난 것은 민주당의 정부가 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의 갱신 청구에 따라가지고 계약을 맺을 때 임대료를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지만은 세입자가 이것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는 조문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지금 이 임대차보호법 관련해가지고 세입자가 2년을 살고 2년을 더 살고 싶어가지고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를 하면은 집주인은 이걸 이제 거절을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집주인이 재계약을 하는 시점에 임대료의 5% 그 안에서 이제 올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 5%를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임차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조문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재계약할 때 집주인이 5% 내에서 좀 집값을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임차인이 그냥 안 받아들이면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걸 받아들일 사람은 뭐 거의 없겠죠. 아니 어차피 2년 살고 다시 재계약해가지고 2년 지나면은 끝나는데 누가 그거를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안 받아들이지. 하지만 반면에 세입자가 2년 전세계약 갱신청구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를 해놔가지고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때는 집주인이 무조건 이것을 들어줘야 하는 걸로 만들어놓고 반대로 집주인이 재계약을 할 때 5% 내에서 전세값을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할 때는 임차인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말지는 임차인 맘이라는 거죠. 해당 법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그런 법안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민주당 측에서 해당 조문을 명시하지 않은 것이 과연 실수일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어쨌든 보도된 바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에 상정해가지고 2시간 만에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안에 대한 소위원회라든가 심사나 조문을 하나하나 살피는 국조심사를 생략을 해버렸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당 법안에 대해서 토론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이 법안을 상정하기 전까지 같은 상임위 위원회 야당 의원이라든가 국회 전문위원들에게 법안을 받아보지도 못하게 했다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진애들끼리만 돌려본 다음에 이걸 졸속으로 처리하다가 이런 사고가 났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아무튼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23일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꼭 5%를 증액해줘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런 유권 해석을 내놓으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을 거부하면 집주인은 주택임대차분장조정위원회를 이용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남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설사 그 조정 위에서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려주라고 판결이 나더라도 세입자는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어가지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만 조정위원회지 강제력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마나 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5% 올리는 것 때문에 소송까지 갈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이는데 당연한 얘기지만 재판 한번 하는데 얼마나 그 시간하고 에너지하고 돈이 들어갑니까? 이런 시간하고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고려를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송으로 가는 게 손해의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말 그대로 민주당이 졸속으로 처리한 이 법안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도 되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올리고 싶어도 세입자가 싫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임대인에게 완전히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그런 법안이기 때문에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4년짜리 계약을 맺는 셈이 되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당연한 얘기지만 집주인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할 일이 없기 때문에 4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한 번에 올려받으려는 그런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당연히 임대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날 경우에는 전세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것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오르는 데다가 집주인들이 한 번에 4년치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해가지고 세입자들의 고충은 앞으로 더욱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국토부 측에서는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적절하게 인상률을 합의해가지고 잘 진행이 될 것으로 본다라는 의견을 냈지만은 그거는 자기들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이게 돈이 뭐 한두 푼 왔다 갔다 하는 얘기도 아니고 돈 문제 앞에서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예민해지는 게 당연한 것인데 국토부가 예상하는 그런 로맨틱한 결론이 과연 날 수 있을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